그래서 그러는데 셀카 공을 찍는데 버튼이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저 그냥 셀카 찍으러 오면 안되면 좋죠? 일찍 안한다고요 네 도영이 느낌 맞죠? 자, 안녕 마지막 한 번 찍어줘야지 한 번 찍어줘야지 해봐요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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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네요 뾱 뾱 요렇게 요렇게 다행히 자 여러분 우리ever서 함께 막연히 연주하는 trajectory 잘 여러분 아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뱅킹뱅킹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!